이처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시계가 또 있는데요. 바로 문워치라는 애칭이 있는 시계입니다. 문이면 달 시계라는 뜻일까요? 오, 정확해요. 오, 진짜요? 달과 연관이 깊은 시계인데요.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했던 사람, 바로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 들어보셨죠? 오, 그럼요. 네, 문워치는 1969년 두 사람이 달 탐사 당시에 착용했던 시계입니다. 이 오메 땡 명품 브랜드 아시죠? 그 브랜드의 모델로 지금까지도 시계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입니다.